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나 기술을 넘겨주느냐 그 여부일 겁니다. 북한의 군수품 추정 물자가 러시아 미사일 공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모주독 공군기지에 컨테이너 수십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러시아 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폭발물로 표기된 컨테이너들이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러시아 극동지역을 거쳐 총 16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측은 이 컨테이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필요로 하는 북한 재래식 무기들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컨테이너는 러시아 미사일 생산 공장으로 갔다가 두나이 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공장들은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과 S-500 등 최신 요격 미사일을 생산 또는 현대화하는 곳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들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 군사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하라입니다. 채널A 뉴스 조하라입니다. 채널A 뉴스 조하라입니다.